우와 엄마 우리 여기서 자는 거야 그렇지 너무 좋지 우와 으 으 으 으 으 으 아유 좋은데 왔네 허허허허허 엄마 아빤 또 어디가 어 아빠는 얼음이랑 라면 같은 거 안 사온 것들 사오겠대 우리는 그동안 진푸르고 있으면 돼 어 그럼 나 음료수 사오라고 하면 안돼 아빠 올 때 포카리 사와줘 포카리 아 안들리나봐 그러지 말고 전화해 전화 아빠 올 때 음료수 사와줘 포카리 세트 마트에서 아빠 아빠 나 하리부젤리 사와줘 흰색 많이 들어오고 있어 아 다 사오라 그러네 다 어 어 사온데 나이스 사온다 엄마 나 이 집 너무 좋아 특히 수영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치 여기 우리만 쓰는 거니까 올 여름 그냥 수영 못한거 다 해 한 풀어 알겠어 어 완전 한풀 준비됐지 요 준비 완료 엄마는 저녁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네 짐 풀고 그냥 수영복 갈아입고 수영해 어 알겠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 항상 걸어 다녀 어 고고 아 아우 제 proced하니까 지랄게 말 안 misunderstand 아우 지겨워 어허허허허허허 으아 으 재밌게 놀기 위해 수영장 미션 대결을 펼치도록 한다 수영장 미션 대결? 대결은 이게 자신있지? 이번 미션은 건물 안으로 침투해서 타깃 3개를 제거한 뒤 식탁에 있는 눈알 젤리를 먹은 후 수영을 해서 물속에 있는 물총을 집은 후 최종 타깃을 제거하면 승리! 어마어마한 대결이 되겠군 재밌겠다! 그치? 자 그전에 뽑기를 뽑아야 돼 뽑기를 왜해? 방이랑 화장실에 타깃이 있는데 방이 한층 더 위에 있어서 방이 걸리면 불리해 아 한층 더 올라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? 그렇지! 근데 3층 방 걸린 사람은 대신 이 오리발을 쓸 수 있어 수영할때 오리발? 오케이! 자 뽑기 뽑는다! 너부터 뽑아! 난 파란색! 난 뭐가 나오지? 어! 나는 2층 화장실 대박! 그럼 난 자동적으로 빨간색! 나는 3층 방! 아! 아예스! 내가 이겼네! 케케케! 그건 모른다! 나한테는 이 오리발이 있다! 물속에서 완전 빠르게 갈 수 있지! 키키키키키 그래 대결하자 덤벼 준비 시작 아우 쟤네가 뛰지 말라니까 드럽게 말을 안들어 그러다 다쳐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벌써 갔어 오리온 벌써 누나 재니까지 다 먹었어 아 아 진짜 벌써 다 먹었네 아 하나 먹어야겠다 다 먹고 휘파람 불면 된대지 아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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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려운 많이도 갔다 금방 따라가줄게 으악 아 아 아 아 아우, 쟤네 좀 봐. 잘 노네. 저렇게 재밌나봐. 타깃 제거 타깃 타깃. 와, 내가 이겼다. 만세. 아, 이길 수 있었는데. 너 눈알젤리 왜 이렇게 빨리 먹었냐? 아, 나도 모르게 그냥 씹다가 훅 삼켜버렸어. 아, 그래서 엄청 빨랐던 거구나. 그게 승리 비결이었네. 아, 아빠 왔다. 아빠 젤리 젤리. 내 포카리 포카리. 와, 타이브 젤리다. 수영장 미션 대결하기 대성공.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으로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.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. 지저귀는 안개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. 우리는 날 수 있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